이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. 이 문제는 A 유형에는 1번 문제였고요. B 유형에는 4번 문제였을 겁니다. C 유형에는 7번 문제였을 거고요. 네, 문제를 나눠, 뭐 사용했습니다. 아시겠지만. 자, X의 루트는 A번부터 보자면, X의 루트는 X의 1분의 1승이고요. 그 다음에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승이죠. 그러니까 X분의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. 얘는 뭐냐면 X의 마이너스, 얘는 두 개를 더해야 되죠. 요거랑 요거랑 더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다가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마이너스 1승은 X의 2분의 1승이니까 얘는 루트 X, 즉 답은 3번이 되겠네요. 그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B번, B번은 보면요. X의 2승의 Y의 마이너스 1승의 전체 0.5승이니까 얘는 X의 제곱, 0.5승이라는 걸 곱하는 게 사실 각각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. 그 다음에 Y의 마이너스 1승, 곱하기 0.5 이렇게 놔도 되는데 얘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 X의 1승, Y의 마이너스 0.5승 이렇게 되니까 요걸로 끝나는 거죠. X 곱하기 Y의 마이너스 0.5승, 얘는 1번이네요. 답이 있습니다. 이렇게 끝납니다.